세 번째 후보 송지효 선수민 선수 나오십시오 믿고 걸으나요 야 잠깐만 이거 저 큰돈 쓸 생각은 없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좀 야구에 대해서 좀 뭐 어느 정도 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응원단장입니다 아 갑자기 노선을 바꾸네요 노선을 바꾸네요 노선을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지효 씨는 뭐 뭐 하신 거 없어요 야구에서 뭐 맡으신 거 이분은 저기 맥주 마시는 거 전문입니다 맥주까지 하신데 치맥주요 치맥주 전문 맥주킬러 제가 또 시구를 또 했었거든요 아 시구 하셨구나 시구를 했어 시구 두 번 했습니다 정말 야 너 중앙에 꽂으면 이 두 선수보다 잘하는 거야 자 먼저 송지효 선수 두 선수보다 잘하는 거야 자 패대기 쉬고 잘 봤습니다 자 패대기 쉬고 잘 봤습니다 패대기 쉬고 잘 봤어요 그럼 저거 많이 나오죠 예 다음이요 전소민 씨 예 예 던져주세요 어 예 자 코딱집 하지 말고요 표정이 너무 communism 표정이 돼 왜 이렇게 되니 워쟈 레 Α야 하는데 과연 오오아 오오아아 어 좋아 잠깐만 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잠깐만 됐어요 오오오 우와 과연 우와 와 야 유연진 넘었어 유현진 규가할 바이였으니까 쟤는 100% 남자친구가 캐시볼 좀 했다 자 갈게요 아 여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어 이거 최저 금일이 있어서 협상하겠습니다 저는 협상하는 겁니까? 얘 큰돈에 제가 양수다 찍으셔야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겁니까? 네